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DN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이렇게 있고 서버의 IP가 예를 들면 이거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25.129. 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서버에다가 egoing.ga 이거 처음 들어보는 도메인이실 건데 저런 도메인도 있습니다. 뭐 com, net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마이너한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의 도메인을 여러분이 구해서 사용자들이 egoing.ga라고 입력 코멘터를 땅 치면 DNS 서버가 egoing.ga의 IP는 125.129.102.154야 라고 알려주면 사용자들은 그 IP로 접속해서 우리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DNS 서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어, 우리의 컴퓨터는 DNS 서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얘기도 좀 호기심 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cat이라고 하고 etc 밑에 있는 resolve.conf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name 서버 그리고 16812663.1 name 서버 16812663.2 라고 저는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랑 다를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IP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저 IP를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클릭해 보니까 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코리아 리퍼블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회사라는 뜻이고 예, 회사의 이름은 KTRC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한국에서 KT라고 하는 회사의 통신사와 계약을 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KT랑 계약을 한 다음에 KT에서 제공하는 케이블이나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 그 순간에 etc-resolve.conf 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이 샥 바뀝니다. 그 회사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로 DNS 서버의 IP를 IP가 샥 바뀌어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일단 마법으로 치는 거죠.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면 이런 걸 자동으로 세팅하는 또 메카니즘이 또 존재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일단은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어떠한 자신이 모르는 도메인에 접속하려고 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여기 있는 이 IP로 접속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유는 혹시 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두 번째 있는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접속해서 마냥의 사태를 대비해라 이런 백업의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부하를 분산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아무튼 이 세상에는 DNS 서버가 존재하고 우리 컴퓨터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DNS 서버의 IP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이 DNS 서버에다가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정보? egoing.ga라는 IP는 125.129.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이 IP야 라는 사실을 DNS 서버에 세팅을 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 IP를 알려줘서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도메인을 구입하셔야 돼요. 자, 이 도메인은 이 전 세계에 있는 거대한 민간기구와 민간기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키피디아의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Today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 can 이렇게 읽는 거 맞죠? 예 I can이라고 하는 이런 그 민간단체에 의해서 오늘날 도메인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곳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메인이 뭐 끝에가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에는 도메인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co.kr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co.jp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 도메인의 끝에 따라서 끝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안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그걸 관리하는 것이고 일본은 또 일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도메인의 이름의 체계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어쨌든 이런 복잡한 그 뭐랄까요 행정적인 이슈를 떠나서 여러분이 이 이름을 여러분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 이름을 구입하셔야 돼요. 보통 도메인은 싼 것은 공짜부터 비싼 것은 뭐 얼마더라 한 1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메인 가격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com net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이제 한 10달러 한국 돈으로는 만원 이 정도 되고 어떤 도메인은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여기 있는 GA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공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한 도메인을 계속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뭘 해봤냐면 프리 도메인을 검색해 보니까 프리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도메인은 여러분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도메인 네임은 아무도 쓰지 않고 쓰지 않는 이름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한 번 쳐 볼게요. 그리고 check availability 즉 쓸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ML로 끝나는 건 벌써 누가 쓰고 있다는 얘기고 GA로 끝나는 건 아직 쓰는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get it now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장바구니 같은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egoing.com 이라는 것은 어 8달러 라는 뜻인데 제가 체크 클릭해 보니까 쓸 수 없다. 이것도 이제 클릭해 보니까 누군가 이미 쓰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런 거는 인기가 있는 도메인 인기가 있는 끝에 짜리는 예. 저거는 이제 누가 쓰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GA라고 하는 저걸로 끝나는 도메인을 체크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크아웃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바구니 보러 가기예요. 자 클릭해 보니까 예. egoing.ga를 구매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12개월까지는 공짜예요. 그럼 뭐 신용카드 이런 거 없이도 쓸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해요. 자 그리고 continue 그러면 이걸 구입할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아마 로그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뜨고요. 거기에서 complete order 예. order를 주문을 끝낸다라는 뜻이죠.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프리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사례고 여러분이 어떤 도메인을 어디서 사건 간에 첫 번째 도메인을 조회하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에 주문해서 구입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사례로써 예. 하나의 샘플로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order가 confirm이 됐다라고 나오죠. 예. 주문이 끝났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구입한 도메인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요기 보시면 servic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나의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니까 egoing.ga라고 하는 도메인이 요렇게 구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요거를 클릭합니다. 잘못 클릭했네요. 매니지 도메인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뜨는데 거기에서 manage 프리넘 DNS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기에다가 요기 name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비워놓고 a라고 적혀있는 거랑 요기 숫자도 그냥 두고 요기 target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ip 주소를 적는 거예요. 자 자신의 서버의 ip를 알아내는 방법 두 가지 ipaddr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네트에 있는 요것을 쓸 수도 있고 어 curl ip를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ipinfo.io에 요렇게 접속을 하면 이 서비스가 우리의 ip를 알려주죠. 자 요기 요거 근데 저같은 경우는 ipaddr의 결과와 ipinfo에 출력된 결과가 다르죠. 그건 예전에 제가 수업에서 했었던 어 공용 ip와 또 뭐였죠? 어 사설 ip public ip와 private ip의 차이죠. 자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ip인 요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요걸 카피합니다. 붙여넣기 그 다음에 save changes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기 목록이 추가가 되면 뭐가 된 거냐면 우리가 dns 서버에 egoing.ga라고 하는 도메인이 이러한 ip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한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dns 서버들은 egoing.ga라고 하는 도메인이 이 ip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이 dns 서버에 접속해서 egoing.ga의 ip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덕에 이 컴퓨터의 ip가 아닌 도메인의 이름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메인을 구입했고 거기에다가 ip까지 붙였으니까 잘 붙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host라는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에다가 google.com이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google.com은 ip가 이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host egoing.ga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구입한 도메인의 ip를 알려줍니다. 자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도메인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도메인에 ip를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메인을 구입하고 짧게는 뭐 5,6분 길게는 뭐 하루 이틀 이틀까지는 거의 안가고 하루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적용 안 된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큰일에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이틀까지는